최근 대형 선박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손해배상규모가 대폭 늘어나자 선주배상책임보험회사들이 몸집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영국 노스 오브 잉글랜드와 스탠더드는 내년 2월 통합회사 출범을 목표로 합병 절차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회원사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얻어 8월부터 단일 조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회사가 통합하면 가입선단 사업총톤 비상준비금 8억 달러의 세계 최대 선주배상책임보험조합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퀸의 앤드나겔은 구글의 달탐사 계열사인 엑스와 제휴해 육성사업 고객에게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업무와 관련한 실시간 솔루션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퀸의 앤드나겔은 자사 육상운송 플랫폼인 이트럭나오의 엑스의 달탐사 프로젝트인 코러에서 개발한 새로운 센서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결합해 각종 물류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스테판 폴 퀸의 앤드나겔 소석 부사장은 가시성과 정보를 결합해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전망을 제공해 공급망 전체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항로는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화주들을 위한 선사들의 서비스 개설과 선박 투입 소식이 주를 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선사 시리드시핑은 우리나라와 중국, 미국 동안을 연결하는 아시아 미동안 서비스를 개설합니다. 이스라엘 집라인도 중국과 미주 동안을 연결하는 지미커머스 익스프레스 볼티모를 4월 단독 개시합니다. 상하이 해운거래소가 발표한 북미선과 동안행 운임은 전월보다 각각 1.2%,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3월 24일 제66기 전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미래의 먹거리 개발에 나섭니다. 중장기적으로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원과 유근 및 하역 장비, 물류인프라 친환경 구축 등을 이뤄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신영환 한진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습니다.